왔는데 고양이 하트가 뭐야 고양이 하트 뭐야 고양이 하트 알려주세요 고양이 하트가 뭐예요 우와 대박 밖에 아셔요 한 번만 다시 해주시면 안 돼요 잠깐만 이거를 아 대박 이렇게 해서 이거 어떻게든 안 되는데 곰지인데 이게 난 곰지가 짧은가 봐 아 이렇게 좀 줄여요 이렇게 줄이고 여러분들 대박 고양이 하트 됐나 나는 이렇게 안 예쁘지 밖에 우리 밖에 선생님 되게 예쁜데 어떻게 돼 저게 잠깐만 나 곰지가 짧은가 봐 똑같이 한 건데 이건데 자 여러분들 아무튼 고양이 하트 아 이게 귀가 보여야 돼 하트가 거의 거의 뭉개진 하트야 하트 이거 아니야 아닌데 난 중지로 해야겠다 나는 검지가 짧아서 중지로 해야겠다 자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게임 다 게임을 시작하기 전이야 지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kus 기타